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떡구의 떡볶이에서 만들어볼까요. 떡구의 purchase ​​밥저노를 만들어볼까요. 모든 한국인은 떡볶을 매일에 주듬어요. 중앙밥저념이나 중앙밥저념이에요. 다음은 그냥 불가입돼요. 떡볶을 매일에 주듬해보세요. 매일 일요일에 만듭니다. 밥을 만들때는 특별한 밥을 필요해요. 이 밥을 한국식품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제 조리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뉴욕일에, 모든게 새로 시작됩니다. 옛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세요. 이 밥은 흰색이에요. 흰색이 평범하고 터뜨리네요. 그리고 카드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성공과 획득을 바라요. 국민들에게 뉴욕일 음식이 있나요? 1파운드 정도를 넣을께요. 2, 3 서비스로 넣을께요. 남은 양이 잘 닫고 냉동실에 두세요. 모두 이렇게 잘라내세요. 아주 잘 익을때는 냉동실에 물에 담아요. 30분 후에 익을때 시작할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30분 후에 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물을 끓일거예요. 그리고 물을 끓일거예요. 물 7컵을 끓일거예요. 이걸 강릉으로 끓일거예요. 계란지단을 만들거예요. 빨간 계란지단을 끓일거예요. 얇게 썰어주세요. 아름다운 계란을 끓일거예요. 소금을 끓일거예요. 소금을 끓일거예요. 소금을 끓일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걸로 끓일거예요. 그리고 이걸 꺼내세요. 먼저 식용유를 끓일거예요. 이제 이걸로 끓일거예요. 이제 이걸로 끓일거예요. 채소를 끓일거예요. 이걸 끓여요. 물을 끓일거예요. 그리고 끓일거예요. 정말 뜨거워요. 천천히 끓일거예요. 이 치즈볼을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좀 더 끓일거예요. 우린 아름다운 계란지단을 만들었어요. 물이 지금 끓여서 12분이나 15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빗을 사용할거예요. 이것은 반파운드입니다. 플랭크 스테이크입니다. 어떤 종류의 양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양념이 약간의 양념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맛있네요. 이 양념에 자를 때 정말 맛있는 국물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육수가 있어요. OK, 이 양념을 냉동실에 넣으세요. 이 양념을 넣으세요. 이걸 끓여요. 불을 중불로 끓일거예요. 중불로 끓일거예요. 대파입니다. 큰, 짧은 파입니다. 한국식품점에서售을 수 있어요. 보통 떡국을 만들때, 이 파는 사용해요. 하지만 이 지역이 없다면 그냥 그냥 파는 파는 사용하셔도 되요. 향이 좋아요. 여기가 약간의 물이 나요. 이렇게 담아요. 이렇게 담아요. 아주 예쁜,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팁. 항상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일반적인 파는 3개 사용하시면 3개 사용하세요. 나중에 사용할거예요. 아주 얇게 잘라요. 잘라요. 마늘을 필요해요. 아주 큰, 3개의 마늘을 사용해요. 소금 진행해요. 감사합니다. 고축잎을 이용해서 비닐에 삶아도 만들어버렸어요. 자, 저 땀 고축잎을 만들거예요. 익어있어요. 이거 잘라요. 제가 잘 안좋아해요. 너무 보여줄것 때문에 끓고 계속 끓여요. 이것은 바닐라 김입니다. 항상 냉동실에 두세요. 김을 1장 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끓여요. 약불로 끓여요. 보이죠? 색이 변해져요. 양쪽이 바닐라 깨끗해져요. 양쪽이 바닐라 깨끗해져요. 여러분, 이거 흘러내세요? 예이! 이렇게 항상 마지막으로 끓여요. 약불로 끓여요. 약불로 끓여요. 소금 1큰술 소금 1큰술 소금 1큰술 그리고 잘게 이제 밥을 넣으세요. 조금 끓여요. 조금 잘게 씻으세요. 위에 약간 고추를 넣으세요. 보통 5-7분정도 끓여요. 볼케이노를 먹을 수 있어요. 음! 좋아요! 이건 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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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잘게 씻지 마세요. 양고추 양고추를 넣어요. 참기름 1큰술 참기름 그리고 불을 꺼내주세요. 그리고 불을 꺼내주세요. 불을 꺼내주세요. 이 국물이 정말 맛있고 깨끗해요. 국물이 깨끗해져요. 국물이 완벽하게 익었어요. 쫄깃해요. 맛있어요. 음! 음! 김치! 사실 이 청양고추는 그냥 청양고추를 넣었어요. 그리고 오! 오! 저는 좀 먹었어요. 이번년에 한국의 тради션을 따라서 어떻게 하죠? 한국백백백백을 만들어서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는 정말 좋은 바람이 되었어요.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제 레시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한국백백백 festival aging